야, 좋다. 여기서 나 업고 가. 업어봐. 여기서? 갑자기. 업어봐. 달려. 달리라고. 달려. 내가 업어볼게. 내가 업어볼게. 됐어, 업어봐. 어머나. 냄대고? 양략도 90kg야? 87kg. 안 돼. 그래도 가시네요. 업었잖아요, 업었잖아. 예리야. 형! 이게 살림욕이 아니라 그래서 극기 울렬하라고 한 거지?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를 업어주더라고요. 나는 자기 만족한다, 극도로 만족한다는 표현이 있죠. 진짜 이런 뜻인가요? 업어주세요. 끝난 거지. 아니, 나를 업어주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업더라고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맞이 못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업는 거라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최악나 씨를 업어줬죠. 똑같이 업로드는데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살림욕이야기라고 바뀌는 걸 알아본 거지? 나는 부담스럽더라고. 가! 아이고. 바퀴 사람들 많은 데서. 아니. 아니. 엄청 이뻐요. 네, 이뻐요. 신랑은 총각 같으네. 그래요? 아이고,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두 분은 진짜 부부 맞으세요? 아니, 분명히. 하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찍어드릴게요. 됐어, 됐어.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됐어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천하장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하산하시나? 우와, 부지런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코양락 보고 되게 좋아해. 막 웃어. 아니, 당신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편의 없어. 특히 충청권은 압도적이라고 봐야겠죠. 또 요즘 대세가 초코양락이. 다들 뭐. 아, 대세계인데. 코. 양락? 그러면 좋지? 아, 좋습니다. 아, 좋아. 끝내주제, 응? 아, 좋은데 내가. 응? 빨리 와, 빨리 와. 야, 여기. 여기서 손 좀 씻고 가야 되겠다. 여기 잠깐. 이야. 야. 물 맑은 거 봐. 물 맑은 거 봐. 야, 차. 차. 에이, 시작할 거야. 야. 야, 이 위에 하면 저렇게 저절로 저런 게 나오나 봐. 오! 세상에. 해줘야 돼. 오! 언니, 오! 하지 마. 그럴 게 없어, 당신은. 하지 마. 그럼 머리 다 뽑혀. 야, 물이 그렇게 차냐?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따라해 봤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난 이렇게 조그만 했는데 확 하니까. 개인적으로 말로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 현실은 저래, 영화는 그냥. 기분이 안 썩 안 좋더라고. 안 썩 안 좋았어. 우린 그런 거 안 맞아.